오늘은 애들 바닥에 매트 깔아주려고 매트 시킨 거 왔어요. 그래서 뜯어서 바닥에 깔아줘 볼게요. 왜냐하면 요새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애들 바닥에 매트 깔아줄게요. 그래서 바닥에 매트 깔아줍니다. 그리고 바닥에 매트 깔아줍니다. 바닥에 매트 깔아줍니다. 파티 깔아줍니다. 바닥을 갈게. 바닥에 매트 깔아줍니다. 골고루 uns duert 칠팀 마법 기름 낭머를 사는 소 Beij다 커팩 Yippah 청소년 나와봐라 여기 안에 벌떡 들어갔어 누가 있을게요 나와봐 나와봐 너무 안 뜯어서 땀이 나요 희망 나와봐라 나와봐라 내가 그의 레몬 그릇 그리고 버터 단립 이 쪽은 약간 노란색이고 약간 흠색 반대편은 핑크색으로 핑크색은 핑크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반대쪽은 이 색깔이 예쁘다 그쵸? 나 핑크색 쪽으로 갈게 양면이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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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를 잘 Sale 와, 원단이 훨씬 거구나. 와, 상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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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상탈. 와, 상탈. 와, 상탈. ôi 여덟 이리와 엄마 늦게 줄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돼! 벌써! 벌써 스프레처를 해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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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